자, 이대화 영화 세상입니다.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어제도 퀴즈 냈지만 최근에 본 영화 중에는 호텔 문바이가 정말 쫄깃쫄깃 재밌고 감동도 있어서 정말 강추해드리는데 하늘극장이 별로 없네요. 뭐 어벤져스 이후로 완전히... 아직도 어벤져스가 다 차지하고 있나요?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니고요. 아무래도 초반의 열풍은 좀 사라졌기 때문에 지금은 그래도 다른 영화들이 꽤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호텔 문바위 못 보셨으면 꼭 보세요. 네. 자, 누적 관객수는? 누적 관객수는 여전히 어벤져스가 독보적인 1위죠. 1,300만이고요. 예매율도 상당히 높습니다. 여전히 1위인데 33%. 아마 다음 주까지는 계속 이렇게 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악인전이 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마동석 씨가 주연한 영화인데 예매율은 25% 기록하고 있고요. 36만 명이 현재 관람을 했습니다. 오늘 소개할 영화이기도 하고. 그렇죠. 그리고 나의 특별한 형제가 136만 명 총 동원해서요. 그래도 최근 개봉했던 한국 영화 중에서는 가장 큰 성적을 올렸고요. 그거는 가족끼리 볼 수 있는 따뜻한 영화인 것 같아요. 감동도 있고. 네, 맞습니다. 또 걸캅스가 85만 명 기록하고 있는데 예매율도 12% 기록하고 있네요. 네, 뭐 그냥 재미를 원하시면 또 걸값도 괜찮고. 오늘 악인전. 네, 마동석 씨, 김무열 씨, 김성규 씨 이렇게 주연했는데요. 마동석 씨가 조직폭력배 보스로 나옵니다. 또 김무열 씨는 강력반 형사로 나오고요. 김성규 씨는 연쇄살인범으로 나옵니다. 이 형사가 강력반 미친계 이런 별명으로 불리고요. 물불 안 가리는 성격입니다. 연쇄살인범을 쫓는 중인데 단서가 없어서 잡지 못하고 좀 미궁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도 이 마동석 씨, 그러니까 조직폭력배 보스가 연쇄살인범한테 당해서 칼에 찔리고 죽을 고비를 넘깁니다. 그러니까 경찰 입장에서 보면 역시나 잡고 싶은 조폭 보스가 유일한 생존 피해자가 된 거예요. 경찰 입장에서는 조폭 보스가 유일하게 범인 얼굴을 알죠. 그리고 조폭 보스도 자기가 당했으니까 복수를 하고 싶은데 그냥 애들 풀어서 되는 것만은 아니고 DNA 감식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가 필요하거든요. 경찰의 정보력을 이용하고 싶고 그래서 둘이 같이 손을 잡고 연쇄살인범을 잡으러 간다. 이런 설정입니다. 일단 카타르시스를 줍니까? 그렇죠. 아주 반전까지 해서 이 악당을 완전히 뭉개버리는 그 카타르시스를 주는데요. 이런 영화는 그런 스토리죠. 한 놈을 완전히 극한의 악당으로 만들고요. 그 놈한테 극한의 고통을 내려서 권선증악의 쾌감을 정말 한계까지 끌어올리는 그런 영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검사회전, 베테랑. 그렇죠. 아저씨 이런 영화랑 비슷한데요. 그런 거 좋아하셨던 분들이라면 이번에도 만족하실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그 극한의 체벌은 역시 마동석의 근육입니다. 이 마동석 씨가 그 우람한 몸짓으로 몸을 돌려서 펀치를 날리고 이걸 악당이 맞을 때 그 쾌감이 관객들이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런 장면들이 정말 많이 나오고요. 다만 이번에는 그 정의의 주먹으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악역으로도 나오기 때문에 좀 잔인한 주먹으로도 나온다. 마동석 씨가 최근에 선한 역할들을 많이 맡았는데 약간의 연기 변신이 있다는 것도 알고 가셔야겠습니다. 네. 플러스 관점과 더불어 마이너스 관점도 소개하는데 안 볼까 관점은 뭐예요? 겉으로 보면 뭐 조폭과 경찰이 한 팀이 돼서 악마 같은 살인범을 잡는다. 이게 좀 신선해 보이긴 하는데 그 설정 정도만 뺀다면 나머지는 늘 봐왔던 것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신의 21의 이용철 씨가 정말 적확하게 표현했는데요. 좋게 말해 주먹맛 솔직히 말해 지겹게 봤던 맛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영화들이 참 많았고 이번에도 반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또 연쇄살인범의 무기가 칼이에요. 그래서 칼로 찌르는 장면이 정말 많이 나오고 소리로 막 강조하기 때문에 물론 아주 극단적으로 잔인한 장면은 나오진 않는데 그래도 좀 그런 장면이 좀 많이 들어간다 정도는 알고 가셔야겠습니다. 일단 재밌냐 재미없냐는? 시간 잘 가고요. 악인을 때려잡는 그 쾌감만큼은 확실하게 있고 반전도 재밌고 다만 좀 많이 봐왔다. 클리셰가 있다 이거죠. 박혜경 씨 저 어제 악인전 봤는데 재밌어요 라고 하셨고 김경숙 씨 이대아 씨 영화에게는 매주 꼭 챙겨드는 제가 좋아하는 코너입니다. 신은정 씨 내그대 다음으로 좋아하는 제가 좋아하는 코너 정말 좋아요 하셨는데 기상충은 깐네에서 수상 경쟁부문에 올랐다고요. 경쟁부문 기대를 하고 있는데 언제 개봉해요 기생충이? 5월 30일에 개봉합니다. 아직 한 2주 남았죠. 아 그래요? 좀 기다리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기대하는 엘튼 존. 로켓맨. 그거는 언제 개봉해요? 6월 5일날 개봉하는데요. 저도 엘튼 존을 워낙 좋아했기 때문에 전기 영화가 어떻게 만들어질지 우리 또 킹스맨이 주연했더라고요. 맞아 맞아. 기대가 됩니다. 네 맞아요. 물론 호텔 문바이도 잔인한 테러 사건이라 피가 튀고 그러긴 하는데 실화를 다룬 거라 엄청 그래도 아주 재밌게 잘 만들었더라고요. 오늘 악인전을 소개했는데 음악은 뭐를? 이 영화를 위해서 만들어진 곡은 아니고요. 2015년에 발표됐는데 여러분들 잘 모르셨을 거예요. 마동석 씨가 음악도 발표했습니다. 마동석이 노래를 불렀어요? 네. 그러니까 랩을 했는데요. 아 진짜요? BDT. Begin Delicious Time이라는 곡을 발표했는데 이거 들어볼게요. 마블리가 노래됐어요? 그렇군요. 이대하 씨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